안녕하세요 오늘도 혹시 노이즈가 들리나요? 제 소리? 노이즈가 들리나요? 노이즈 들려요? 손가락 살아있지 사실 뭔가 막 잡소리 같은 거 들려요 아니면 괜찮아요? 아주 약간? 이 정도면 괜찮아요? 조금 들려요? 지금 안 들리죠? 지금은 괜찮죠? 오케이 여기 지금 톱방 그냥 들어와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 저한테 아니 톱방에 들어오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들어와 놓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? 그 이유가 뭐예요? 이유가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 하시고 막 이러니까 제가 톱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말하는 것만 구경만 안 돼요 오픈 카톡에서 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맞죠?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냥 구경하는 게 좋은 거에요? 구경하는 게 좋은 거면 괜찮은데 그냥 여기 왜? 그냥 혹시 모르니까 들어오고 그게 또 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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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난 뭘 하고 있다 오늘 뭘 했다 이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? 되는 건가요? 감히 하나도 안 해요 감히 팔찌 소개 가능한가요? 아 팔찌 소개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아주 많이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말하는 게 오히려 그 일상을 너무 귀찮게 하는 걸까봐 이제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톡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닌 거죠? 아 약간 버블처럼 하는 거 어떠냐? 제가 버블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영서스가 먼저 주제 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? 질문? 질문? 어 이렇게 질문 주시면 좋아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던지면 좋아요 적극적으로 말하길 바라는 거냐고요? 당연하죠 저 혼자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오늘의 노래 추천은 오늘은 음 다니엘 시저의 쿨이라는 노래 들으세요 외국 음악인데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듣다 보면 좋아져요 듣다 보면 좋아지고요 MBTI가 궁금해요? 제가 원래 MBTI 얘기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뭐 이제는 좀 괜찮아요 이제 괜찮은데 MBTI는 INTJ에요 INTJ 랜덤 한 명 방송 참여 어떤가요? 괜찮아요 좋아요 오늘도 예쁜 이유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리스트 알려달라고? 위시리스트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위시리스트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어디 박씨냐고요? 저는 미량 박씨에요 미량 박씨 저녁으로는 돈까스 먹었어요 돈까스 너무 그냥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나? 좋아하시는 책 추천 저는 사실 책을 중학교 때인가 읽고 그 이후에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제 시집 좀 읽었었다가 그 읽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스킵했고요 축구 보시나요? 축구를 제가 잘 못 봐서 축구 잘 안 봐요 혹시 노래 리믹스 하면 들어주시나요?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좋은 리액션으로 오늘 하루 일과 알고 싶어요 오늘 하루는요 아침에 기상 후에 밥 먹기 후에 청소 후에 샤워 후에 화장 후에 성수 다녀오기 성수 다녀온 뒤에 지금 라방하기 이런 스케줄이고요 언니 저희가 언니를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은가요? 언니라고 불러도 좋고요 누나라고 불러도 좋고요 영서야라고 불러도 좋고요 그냥 편한대로 부르면 돼요 야이 새끼야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야이 새끼야 이런 거는 들으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성수 왜 다녀왔냐고 성수 옷 쇼핑하려고 다녀왔고 니트 하나 샀어요 니트 하나 라방 끄면 뭐하러 가요? 그 화장 지우고요 화장 지우고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제가 또 돌아가겠죠? 돌아가고 영화 추천해주세요 자기야는 어떤가요? 라고 하는데 자기야 자기야도 괜찮긴 한데 좀 그렇지 않을까? 영화 추천은 영화는 그냥 제가 영화를 잘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굿즈 발매하면 가장 발매하고 싶은 거는 옷이 옷 옷 만들고 싶어요 반팔이나 후드 옷은 어디서 많이 구매하시나요? 옷은 주로 29cm에서 많이 와요 제가 밖에 잘 안 나가서 목소리 오토튠 넣으셨나요? 하는데 목소리 오토튠 안 넣었고요 노래 부를 때는 실제 오토튠을 제가 넣습니다 열심히 좀 많이 넣어요 많이 넣어서 욕 많이 먹긴 하는데 언니 운전면허 언제 따세요? 운전면허 곧 딸 거예요 곧 게임하시나요? 게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오늘의 야식 추천? 야식은 일단 야식은 먹을 거면 해비한 거 먹는 게 나아요 제가 예전에 야식을 먹을 때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어야지 간단하게 먹어야지 하고 나면은 살만 애매하게 쪄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빠지거든요 차라리 기분 나쁠 바에는 시원하게 나쁜 게 더 낫다 좀 헤비한 거 위주로 군대 위문 공연 와주세요 군대 위문 공연 저 가고 싶은데 저를 반길 군인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타투 몇 개나 있으세요? 하는데 타투는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몇 개인지는 제가 셀 수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는 좋아하는 아티스트 저는 카니웨스트 좋아요 카니웨스트 우리나라에서는 검정치마 좋아해요 언니 팬들이랑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저는 좀 대화 전 대화를 하고 싶어 대화를 과연 내 노래 말해봐